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에 크고 작은 이익을 살 때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우매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 대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잔재주를 부르다가는 피을 부르기 십상이다. 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재산인 영리함을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참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특히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담은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묵자는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말한다. 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연다. 묵자는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받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논쟁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잤다면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오던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략해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오만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에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우매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의 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잔재주를 부르다가는 피을 부르기 십상이다. 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재산인 영리함을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참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특히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담은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묵자는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말한다. 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연다. 묵자는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받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논쟁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잤다면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오던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략해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오만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